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국민은행 뉴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11회 KB 골든라이프 행복 노후 설계 세미나가 지난 19일 개최됐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고객들의 은퇴와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서울에 소재한 영업점 고객 중 연금 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KB 스타클럽 고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세미나는 은퇴와 노후 설계 특강에 이어 세무 특강 순으로 진행됐으며 KB 골든라이프 부스를 운영해 참석자를 대상으로 1대1 상담을 하고 노후 설계 진단을 토대로 한 전문가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고객의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KB 골든라이프 행복 노후 설계 세미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만족과 감동을 드리는 KB국민은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KB국민은행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KB국민은행 뉴스를 마칩니다. KB국민은행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